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홀을 그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안쪽까지 못 올려 우리가 시작점하고 끝점이 가까워지기만 하면 수축은 다 끝나는 건데 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윗가슴 꿀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상씨 윗가슴 운동 이거는 꼭 해라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하나요? 네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를 저는 좋아합니다 덤벨로 하십니까? 덤벨로 하십니까? 체스트 프레스 덤벨로 합니다 아무래도 플랫벤치 프레스보다는 조금 팔꿈치의 각도가 커질 수 있는데 끝까지 쇄골 안쪽까지 잠가주는 동작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일단은 보통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 겨드랑이의 각도가 너무 커지는 거 여기를 더 늘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 사실 늘어나는 느낌은 받을 수 있는데 어깨에 많이 부담이 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미는 동작? 아 그쵸 수직으로 못 받아주고 아 그쵸 어깨에 대미지가 많이 부담이니까 그렇죠 이 힘이 작용을 해야 되니까 네 또 뭐 홀을 그리시는 분들 음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들 아니실까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슴도 마찬가지로 플랫벤치 하듯이 살짝 잡아주시고 덤벨이 그냥 가슴 쪽으로 샤프하게 떨어지게 잡고 그대로 밀어요 모으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일자로 미는 거네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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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어 인클라인 덤벨프레스 하실 때 후인 하강 하십니까? 아 인클라인 덤벨프레스에서는 약간 합니다 어 그쵸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흉곽을 조금 더 뒤집어 준 상태에서 이 둘을 가슴 옆쪽에 꽉 붙여 오는 동작을 해야 조금 더 상부 쪽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엄청 저는 되게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밑가슴이 없어서 이걸 한 번 더 채널에서 강하게 수정을 못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클라인 할 때는 좀 후인하강 빡세게 걸고 조금 제낀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밑가슴의 수축력이 조금 더 강해진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쵸 저도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 사람들이 상부 가슴이라고 해서 프레스를 이런 식으로 밀더라구요 팔꿈치가 더 올라가요 근데 그러지 않게 플랫 벤치 프레스 폼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벤치가 인클라인이 되어 있는 거지 얘가 엄청 많이 바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잡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잡아줘야지 조금은 흉곽이 더 들어줘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그냥 일자로 밀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까 홀을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쪽까지 돌려 사실 이 안쪽으로 덤벨이 가까워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시작점하고 끝점이 가까워지기만 하면 수축은 다 끝나는 건데 사람들이 얘가 가까워져야 플라이 할 때도 똑같은 거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의미 없어요 이렇게만 해도 다 수축은 끝나니까 그렇죠 덤벨 프레스도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시작점하고 끝점이 가까워지는 상태만 만들어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밀 때 나는 직선으로 밀긴 하는데 최대한 이두가 가슴 한쪽으로 들어온 느낌으로까지만 수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으로 들어온 느낌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느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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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밍업이라던가 네 꼭 예비 선행 동작을 하는 운동이나 마사지나 스트레칭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폼롤러로 네 이쪽 등 쪽을 많이 풀어주고 그리고 흉추도 스트레칭 한 번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엎드려서 와이레이지를 이렇게 와이레이지를 해요 아 중하부순 부분 근데 가슴 운동하는데 왜 등에 폼롤러를 하는 거예요? 음 일단은 사실 가슴 운동이라고 해도 견갑대 어깨 복합체들이 다 좀 풀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주는 편입니다 그럼 그걸 하고 했을 때랑 안 하고 했을 때랑 가슴 움직임이 좀 다르겠네요 일단 안 아파요 어깨가 안 아프네요 네 꿀팁입니다 여러분 등 마사지를 해주면 어깨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럼 폼롤러 스트레칭 딱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네요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전화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최재장 선수의 인클라인 덤벨프렌스 꿀팁을 알아봤고요 다음편에서는 조금 더 좋은 팁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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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